안녕하세요. 한주간 평택 지역의 새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 속의 코너, 인사이드 평택입니다. 저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유나입니다. 4월 둘째 주 소식 알아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일명 깡이라고 부르는 상품권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우 중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8개 노인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이용자 2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에서는 매년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 이동검진 차량과 함께 취약시설을 방문해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를 통해 결핵 환자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4개 기관을 방문해 실시할 예정으로 검진 당일 취약시설에 방문해 결핵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2023년 평택 꽃나들이 행사가 꽃으로 여는 평택의 봄이라는 주제로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오는 1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과 평택쌀 꽃맞이를 활용한 가래떡 뽑기 행사를 시작으로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 및 다양한 지역 농산물 시식 행사와 판매장이 열리는데요. 올해 농업생태원은 다음 달 새단장을 통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돼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느낌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곳곳에 만개한 형형색색의 튤립을 비롯한 화려한 봄꽃들의 향연을 통해 행복한 봄나들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4월 29일 안정리 예술인광장 일대에서 4월 마토예술제 인형극이랑 놀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인형극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 및 체험이 준비돼 있고요. 광장 앞 로데오거리에서는 시민참여 플리마켓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광장 내 무대에서는 찰리 아저씨의 마술공장, 울타리 등의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광장 앞 로데오거리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수공예품 판매가 진행되는 플리마켓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안내소에서는 설문조사 참여 시 사진인화 이벤트가 진행돼 행사에 대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문화재단 생활문화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택시 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9일간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사항 등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참여는 시의회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 내용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유나였습니다.